1. 황달 간염 파이프 황달에 대한 홈구제 황달 또는 간염은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간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황달이 있는 사람은 두통, 저열, 메스꺼움 및 구토, 식욕 부진, 피부 가려움, 피로감 등으로 고통받습니다. 피부와 눈의 흰자위는 노랗게 변하며 변은 창백해지고 소변은 어두워집니다. 현대의학의 체계인 알로파테, 엘러페스는 황달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은 황달 환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기름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증상이 완화되는 약을 처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황달에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몇가지 가정유법이 있습니다. 님 님은 황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몇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에 유용합니다. 님은 또 한간에서 생성된 독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님의 혜택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씻은 임입을 사용하여 주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꿀을 반정도씩 섞어 30ml씩 꿀을 섞어서 매일 아침 비어있는 위를 일주일에 걸쳐 섭취하십시오. 심황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심황이 황색을 떨기 때문에 황달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심황을 항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오해를 품는다. 그러나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항미생물 효과, 그리고 확장된 간부 덕트를 수축시키는 능력 때문에 심황은 간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하루에 3번 따뜻한 물 한 잔에 약 4분의 1티스푼의 심황 가루를 섭취하십시오. 무입 무입에는 식욕을 유발하고 대편을 규칙화하는 화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입을 가지고 재에서 도움을 받아 주소를 추출하십시오. 하루에 약 1리터씩 축출한 주소를 마십니다. 환자는 약 10일 후에 병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카밀레 카모마일 약초로 만든 차는 황달의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말린 카모마일 꽃 2에서 3티스푼을 컵에 담아 카모마일 차를 만드십시오. 뜨거운 물을 부어 넣으십시오. 약 3분간 불에 넣으십시오. 차 여가기 덕분에 그것을 다른 컵에 넣으십시오. 레몬 주스와 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 차를 마십니다. 보리물 또 다른 대단히 인기 있는 천연 황달 치료법은 보리물입니다. 보리 한 잔을 약 3리터에 물에 넣고 몇 시간 동안 끓인다. 황달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파파야 잎 파파야에 붙여 넣기를 하고 꿀을 첨가하십시오. 사람은 이것을 약 2주 동안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가정 치료법입니다. 사탕수수 레몬 주스의 절반을 사탕수수 주스 한 잔에 짜서 하루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일찍 회복하기 위한 보편적 치료법입니다. 주스가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닦은 후에 집에서 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레몬의 황염 작용은 황달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또한 담즙 덕트에 차단을 해제하여 황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가정유법으로 만듭니다. 2개의 레몬 주스를 짜내고 물 한 잔에 그것을 추가하십시오. 간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하루 최소 3회 마시십시오. 토마토 주스 토마토에서 발견된 리코펜은 간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물 500ml를 섭취하고 끓으십시오. 끓는 물에 4-5개의 토마토를 넣으십시오. 15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토마토의 피부를 껍질을 벗기고 그들을 분쇄하십시오. 체에 그들을 눌러서 주스를 추출하십시오. 매일 아침 비어있는 위장에 준비된 주스를 마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주스에 약간의 소금과 후쪼를 첨가하십시오. 구즈베리 구즈베리 주스는 부작용이 없으며 황달 치료에 100%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스를 만들려면 먼저 씻고 말린 다음 별도의 그릇에 넣으십시오. 압력솥을 타고 물 한 컵을 더합니다. 밥솥 안에 구즈베리와 함께 그릇을 넣습니다. 한 호루라기 후에 스토브에 섞어내 그릇을 식히십시오. 부드러운 구즈베리를 조각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하십시오. 이제 설탕과 소금을 잘게 섞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 홍합용기에 담아서 갈아셔십시오. 이 페이스트를 물에 2에서 30분씩 넣습니다. 잘 저어주고 마셔라. 주스에 카다몬 파우더를 넣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스닙솔 그것에 주스를 추출하기 위하여 짜내고 파운드 쓰라린 러퍼 주스를 손바닥에 놓고 비공을 통해 꺼냅니다. 독성물질이 상당히 한 양으로 대피되면 환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쓰라린 러퍼의 씨앗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아몬드 2개, 날짜 5개, 카다몬 5개 정도를 물에 담근다. 밤새도록 둡니다. 아침에 스킨을 제거하고 붙여 넣으십시오. 설탕과 버터를 넣으십시오. 이 홍합물을 하루에 여러 번 복용하십시오. 지켜봐줘서 고마워. 지켜봐줘서 고마워 이것으로 부탁합니다. 중앙 lä pictures 즉 손기름에 열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